우유 이제 뱅에 집중 두 번째 장면 둘 중 두 번째 장면 두 번째 장면 세 번째 장면 세 번째 장면 아 이거 놓돼? 이거 예쁜데? 이거 예쁜데? 아 이것도 예쁘다. 이거 빨간색 예뻐. 이거 좋다. 캠핑 가서. 이렇게 하면 물 나오는 건가 봐. 어머니야. 이거 예쁘지? 아이스크림 올려먹을 때. 뭔데? 그러니까. 한국보다 7,8천 원이나 더 싼 거니까 여기 와서 살 수 있는데. 근데 그 카메라 너무 귀엽다. 약간 희소사무였어. 여러분. 진짜 캠핑 저기 떴는데 비가 와. 진짜 잠만. 아 약간 이런 느낌이야. 창문 열고. 창문 열고. 창문 열고. 역시 이런 거는. 와 떡하. 사무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글루우고. 매트여야 되는데. 아 다 글루우다.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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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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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이거 완전 맛있겠다. 이거 4천원 밖에 안하는 거예요. 이거는 한 3천원? 이거 봐. 이거 봐. 너무 귀여워. 저 주문 받아주셨던 직원분 한국말 하실 줄 아셨잖아요. 이렇게까지 자를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이렇게 저희 컵에 글씨를 써주신 거예요. 너무 귀엽게. 진짜 완전 친절하시고 예뻐가지고. 진짜 감동이었고 너무 행복했어요. 좀 들단 두유 느낌? 근데 안 달아서 좋아. 너무 귀엽게 잘했어. 응. 이런 분이 이것도 주시고 사진 찍으러 올라오셨어요. 지금 계속 우리 블링크 메뉴 안 먹었는데도. 나는 블링크니까 기분이 두 배로 좋다는 마음. 블링크 메뉴 엘리야. 그래서 가장 유명한 사진 주의 Navigt sieve. 라라라라 다녀오면서 집에서 주문한 곳을 즐기고 있어요. 여기는 중국 마우au. 지금은 홍마웅처럼 가고 있어요. 여기는 포토스팟이라고 그러더라구요. 근데 지금 가보고 있습니다. 고마호청이 평일 5시까지이므로 문을 닫았어요 지금은 4시 58분이거든요 스타벅크에서 너무 여유를 부리다 왔나? 담물 닫아버렸어요 평일은 닫히고 저녁은 조금 너무 예쁜데 저희도 정말 맛있었어요 숙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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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땀이 이거 다 땅이에요 대박이죠? 너무 덥다 이거 먹을까? 오렌지 주스 먹었거든요 이거 마실까? 뭐 먹지? 뭔가 이거 민지야 과일 판다 오렌지 주스 단수이 빠이빠이 여행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지하철에 걸어 끄고 너무 멋있어 내가 가수 안 했었다가 영어 못만 했다 뭐라고 했지? 이거 음료수 먹고 싶은데 저기 들어오고 계셨어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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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아 아 아 이거 아래 갑자기 스타벅즈가 등장했어 그치? 너무 예쁘지 않아? 너무 이쁘지 않아? 이거 사야 돼 이거 사야 돼 이거 사야 돼 이곳에 맥도날드가 번쩍번쩍해도 이쪽 스트리트는 거의 아무것도 없는데 또 안 열어있거든요 다 철문내리도 있어서 조금 무섭긴 한데 근데 어떡했어 발 마사지 받아가지고 아 여기 시몬딩 가는 거 마사지샵이다 발 40분, 머리 복에 10분, 저 10분 I wanna only put 오늘도 저거는 발 마사지를 받는다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어제 마사지 여기서 받을 걸 그랬어요 여기서 받을 걸 그랬어요 어제보다 한 5천원 정도가 더 싼데 진짜 훨씬 시원하고 완전 어제는 약간 저 해주신 분이 제 팁을 약간 기다리는 느낌이었거든요 여기는 그런 거 진짜 없이 너무 좋았던 거는 타이머를 이렇게 눈 앞에 놔주셔가지고 내가 내 시간을 체크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좋았고 근데 너무 시원해 어제랑은 완전 다른 느낌의 멕도날드 멕도날드 멕도날드에 가서 음식을 포장해서 숙소에 가서 컵라면이랑 먹고 자기로 했거든요 근데 지금 11시 45분에 만나기로 했는데 짠 무침 저거는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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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눈을 봐봐? 왜 24시라면서 이렇게 불을 꺼? 민지 아침에 메이크업도 이렇게 빠져있어 대박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커피라도 좀 마 그리고 아침에 negotiate 했어요 불만격 첫 작품 지하 소금 영어라 다소금 하실 감사합니다.